자산 유동화 증권 별거 아니에요. 잘 듣고 그대로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. 방문과 클라스. 3개의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. 자산을 유동화하는 증권 상품이다. 그 의미를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자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영어로 asset이라고 하죠. 자산은 개인의 재산을 뜻하는데 이 파트에서 나오는 자산은 채권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말하는 채권이라고 하는 건 돈을 받을 권리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 돈 받을 권리를 유동화하는 파트가 바로 금융론의 자산 유동화입니다. 그럼 이 유동화는 뭐냐? 유동화는 해당 자산을 현금화한다는 뜻입니다. 돈을 받을 권리인 채권을 현찰로 만드는 과정을 자산의 유동화라고 합니다. 자 문제는요. 이 계약이나 대출 채권을요. 투자자에게 팔면은 유동화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생으로 팔면은 안 팔려. 누가 이게 뭔지 알고 사겠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채권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팝니다.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서 파는데 그렇게 포장된 상품 이름을 증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하고자 하는 게 딱 세 가지예요. 첫 번째 채권을 증권이라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투자자에게 매각해서 뭐 하자? 현금화하는 과정입니다. 채권이 현금으로 바뀌면 돈이 생기겠지. 이게 바로 유동화 기법이라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이 자산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. 자산이 형성되는 건 채권의 형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. 첫 번째로 돈을 꾸려는 차입자가 있습니다. 이 차입자가 은행하고 대출 계약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주택담보대출입니다. 그러면 차입자는 은행에 주택담보를 제공하겠죠. 자 은행은 반대로 대출을 해줍니다. 그러면 여러분 은행 손에 뭐가 생기냐면 이 차입자가 갚는 이자를 따먹을 권리가 생기죠. 권리. 그 돈 받을 권리를 두 글자로 채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. 그러면 현찰은 아니지만 채권도 이 사람의 자산 아닐까요? 그럼 얘를 에셋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이해되시죠? 이게 자산이 형성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럼 은행은 이 채권을 이제 뭘로 만들냐? 현금화 하려고 하는 겁니다. 자 스텝 2. 그러면 이 채권을 시장에다가 팔면 돼요. 시장에 누가 있냐면 투자자가 있거든. 다이렉트로 매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냥 팔면 안 팔려. 이게 뭔지 알고 투자를 해요. 여러분 갑돌이 대출 채권에 투자하고 싶으세요? 모르잖아 뭔지.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? 이 채권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팝니다. 그러면 누가 그 상품을 만드냐?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게 SPC라는 개념이에요. SPC. Special Purpose Company. 특수목적회사라는 게 등장합니다. 뭐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. 이 SPC는 은행들의 채권을 사다가 포장을 해서 그것을 상품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이때 만들어진 이 상품을 바로 증권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. 즉 SPC는 돈이 필요한 은행과 돈이 있는 투자자를 연결한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SPC를 유동화 중개기구라고 부르는 겁니다.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어드릴 테니까요. 한번 전 흐름을 쫙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최초로 ABS가 무슨 뜻입니까? 그러면 채권을 증권화한 상품이다. 채권을 증권화해서 현금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. 그 흐름은 이렇게 펼쳐집니다.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 이 채권을 SPC라는 곳에 매각을 하면 이 SPC에서 채권을 예쁘게 만들어서 증권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투자자한테 뿌려. 그러면 이 투자자가 증권에 투자를 하겠죠. 그럼 이 현금이 다시 은행이나 자산 보유자에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. 팔고 돈 받으면 끝. 이 과정에서 자산 보유자, SPC, 투자자, ABS 나오니까 머리 아파. 좋아요 여러분. 그럼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. 개념적으로 비슷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. 자산 보유자가 바로 누구냐면 농민이라고 가정을 합시다. 농민. 그 농민이 뭐가 있냐면 소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. 농민이 보유한 소는 농민의 자산이다. 오케이. 그러면 이 농민이 소를 현금화하려고 하는 거예요. 이것을 소의 유동화라고 부릅니다. 누구한테 팔면 될까요? 소고기를 좋아하는 소비자한테 팔면 되죠. 자 그러면 소를 그냥 파나? 아빠 소고기 사갈게. 그리고 소 콧구년 꽂아서 들어가나요? 이렇게? 그냥은 못 팔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? 소를. 중간에서 누군가가 가공을 해줘야 된다고요. 그때 이 소를 도축하고 가공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? SPC. 자 여러분 SPC란 말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. 채권을 도축하고 가공하는 업체라는 거예요. 그러면 소가 가공업체 매각이 되면 여기서 도축을 하겠죠. 예쁜 뭐가 나오냐면 소고기가 나오는 거예요. 이때 이 소고기 한 팩을 ABS라고 부릅니다. 이게 바로 증권이야. 증권. 그럼 이 소고기를 이마트에 쫙 깔아주면 소비자들이 이제 사 먹겠네. 그럼 그 현금이 도축업체로 흘러가면 그게 농민한테 가는 소스가 되는 거죠. 자 어려운 거 없어요. 소를 현금화하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누가 역할한다? SPC. 이게 바로 ABS의 기본 흐름이 되겠습니다. ABS를 바탕으로 나중에 여러분들 저당권을 유동화시키는 걸 배우시는데 이 도축 가공 업체만 지금 익숙해지셔도 기본 용어는 정복. 이상 자산 유동화에 대한 얘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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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